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 이음팀에서 활동하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일한지 아직 6개월도 채 안된 신입활동가예요. 매일 새로 후원을 시작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는 일부터 새충돌 저감조치 모니터링까지 여느 선배활동가 분들처럼 맡은 바 실수 없이 해내려 노력 중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책을 낭독해보지 않겠냐는 선배의 권유는 제게 꼭 휴식처럼 다가왔어요. 책 읽는 걸 참 좋아했는데 입사하고 나서 읽은 책을 세보니 한 손가락 안에 꼽히더라고요. 이 기회에 다시 독서를 습관화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선배 말을 듣자마자 고민 없이 떠오른 책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읽을 불타는 지구를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작품입니다. 가끔 제 마음과 꼭 맞는 책을 만나면 읽을 글자가 자꾸만 없어지는 게 아쉬워 아껴 읽게 되는데요. 이 책이 그랬습니다. 부제가 동물과 지구를 위한 미술관이에요. 내가 그림을 좋아한다. 또는 동물을 좋아한다. 그것도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했던 것들에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책 전문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꼭 나누고 싶은 두 파트만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양의 시련 그리고 귀가 걸으면 해결된다. 로마 시대부터 서구 세계에 전해 내려오는 라틴어 격언이다. 그러나 걸으면 정말로 해결될까? 어린 시절부터 산책의 효험을 경험해온 나는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다. 심신의 평정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은 산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산책은 산책자를 전일한 존재로 회복시키는 묘한 활동이기도 하다. 네 발로 이동했던 포유동물의 후손. 그러나 언제부턴가 두 발 걷기라는 대장정에 나섰던 이들의 후손. 그러나 20세기 들어 나오기 시작한 각종 뉴테크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 삼자간의 분열이 두 발로 걷는 이에게선 깨끗이 사라지고 만다. 산책자는 제 몸을 저어 길의 바다로 나가는데 그때 그이는 약 500만 년간 실험되었던 항시이족 보행의 결과물을 자기 신체에 재구축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거리를 굴리며 걷는다. 그러니까 사색하는 말이자 걷는 뇌인 산책자는 존재의 분열이 아니라 통일을 체험한다. 또는 산책자에게는 단 하나의 몸 사색하는 몸만이 체험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산책이 우리 인간에게 기뇨한 건 우리가 사색함으로써 해결해가는 정신의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다. 도리어 우리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이동해야 평안과 건강을 이룰 수 있는 존재 즉, 발 달린 동물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곡절이야말로 핵심이다. 그러니까 어디론가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와 어디론가 생각의 길을 내고자 하는 욕구가 산책이라는 경험의 시공에서는 동시에 해소되는 것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란 우리가 인간이기에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이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 동물이기에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이다. 아니,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는 우리가 동물이기에 마땅히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 동물권이다. 즉, 이 기본적 인권은 우리의 동물 멤버십을 본의 아니게 가리키고 있다. 20세기는 동물의 이 기본권이 일부 동물에게서 박탈된 세기로 기록될 것이다. 수천 년 넘게 지속된 목축업이 도련 축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일어난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었다. 목축업이 붕괴되면서 생활 현장에서는 염소나 양, 소 같은 농장 동물들이 산책하는 풍경이 도련 사라졌고 목자들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한마디로 20세기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염소나 소 같은 동물의 산책이 사라진 세계였다. 목자가 사라지자 목자와 양에 관한 신화도 삽시간에 의미의 빛을 잃었다. 산업자본주의는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소외시켰지만 소외당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산업자본주의는 수천년간 지속된 동물과 인간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들로부터 우리를 소외시켰다. 또 그 이야기에 감화된 채 넓고 눈시원한 초지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는 양들과 그들을 먹이는 풀을 살갑게 느끼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소외시켰다. 산업자본주의가 삶의 세계를 잠식하게 되면서 격통을 느낄 새도 없이 우리에게서 뭔가 끊임없이 떨어져 나갔다. 영국 화가 리처드 웨스톨의 한 작품에서 나는 이 새로운 단절과 소외를 예감한 사람을 시대 최후의 목자를 발견한다. 여름 폭풍, 폭풍치는 들판에 개와 양과 함께 있는 어느 목자라는 작품이다. 그림 속의 목자는 두렵기만 한 새 시대의 얼굴을 본 듯 불안감이 가득 서린 표정이다. 개는 시선을 주인에게 두며 이 불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웨스톨은 이 작품에서 인류세의 개막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봤던 화가 제리코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양을 보라. 양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라도 어느 상황에서든 순응하겠다는 것인지 그저 정적이 흐를 뿐이다. 양은 마치 AI와 GMO, 플라스틱 오염 현장과 기후재난 현장을 목도하면서도 신이 침묵을 지키듯 아무런 말이 없다. 과연 희연자연이란 말인가. 또 이 양들은 언제까지라도 견디겠다는 다부진 태도로 견디고 있다. 그저 견딜 뿐인, 견뎌내야만 하는 미래의 끔찍한 삶을 웨스톨은 이 그림에서 예지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일까? 그런데 시련을 견디는 이가 왜 양일까? 양이 시련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무언가를 말해준다. 여러 문화권에서 양은 순수함, 순결함, 무구함, 훌륭함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가장 순수한 자가 희생자가 되어야 이 시련이 종식된다는 믿음으로 인해 양은 늘 희생재물이었다. 그러나 왜 가장 순수한 자가 희생되어야 할까? 시련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책임이 가장 큰 자가 희생되어야 옳지 않을까? 왜 가장 힘없는 자, 책임없는 자가 희생되어야 할까? 가장 힘센 자, 책임 큰 자가 아니라. 유사 이전의 어느 시점, 정확히는 약 1만 3천년 전부터 양을 길렀던 지구상의 거의 모든 인간의 마을과 도시에서는 순수하고 무구한 양이라는 공통의 심상이 표현된 상징이 발견된다. 가령 고대 이집트의 신 크눔과 헤리샤프는 어린 양의 머리를 한 신이었고 수메르인들은 양의 신 두투류와 목자의 신 두무지들을 섬겼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에서 양은 의미심장한 상징이어서 성자란 성자는 모두 목자에 비유되었고 어린 양은 예수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양신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오늘까지도 유럽 곳곳에 교회를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 전통에서는 아시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자에는 이 전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이를테면 아름다움, 선함, 의로움, 상서로움, 기름 같은 중요한 개념어들의 양이라는 표상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아직 양과 관련한 의미의 전통을 근대가 다 삼키기 전 프랑스 화가 카미유 피사로는 성스러움이라는 표상을 거느린 양과 목자를 서둘러 화폭에 옮겼다. 1880년대 나이 쉰을 넘긴 피사로가 보기에 목자는 양과 같이 순수한 존재였고 그래야 마땅했다. 1888년에 피사로가 그린 목자와 양에서 우리는 양과 목자를 성스러운 느낌의 빛으로 표현한 화면을 만나게 된다. 양을 포함하고 있는 한자어 상을 형상으로 빚어놓은 듯한 놀라운 화면이다. 이 화폭 속의 빛은 프리드리 실러가 쓴 시 환희의 송가와 유사한 송가이지만 동시에 말 없는 양처럼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노래이기에 도리어 온 누리에 가득 퍼질 음악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잇고 다시 그림을 보자. 소리이기도 한 이 빛은 점으로 결정되어 있기에 이채롭다. 피사로는 조르주 세라와 폴 신야크의 영향을 받아 접목법이라는 화법을 썼는데 이 작품은 그러기 시작한 후에 나온 작품이다. 그러니까 실러의 환희의 송가와 비슷한 그러나 소리 대신 색채로 구성된 이 송가는 원자를 발견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자, 쿼크까지 발견했던 물리학자들의 모험을 닮은 이 점의 모험 속에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송가일까? 이 작품을 음미하려면 우리는 말을, 의미를, 개념을 일체 놓아버려야만 한다. 대신 양의 소리없음이 대변하는 질박함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야만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양들과 여성목자라는 또 다른 작품에서 우리는 피사로가 질박함을 중시하는 화가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여성의 수수한 앞치마와 나무 울타리, 한가루의 뜬을 거니는 닭 한 마리와 질소한 감각의 지분과 벽담은 저 안악이 소박한 삶이라는 근사한 이야기 한 가닥을 빚어내며 살고 있다는 환상을 자아낸다. 그러면서도 그 소박함은 문을 열어 양을 맞아들이는 여성의 이미지로 구축되어 있어 신기한데 그럼으로써 질박함과 여성성, 무의자연, 무용지용, 지족자부 같은 노자가 논하는 여러 중요한 가치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목자와 양이 복고적이고 의고적이라면 집으로 돌아오는 양들과 여성 목자는 미래적이고 진취적이다. 여름 폭풍, 폭풍치는 들판에 개와 양과 함께 있는 어느 목자에 등장하는 폭풍이 만일 역사의 폭풍이라면 이 폭풍을 잠재울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양들과 여성 목자 같은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으므로 더욱이 피사로의 이 양은 웨스톨의 양처럼 시련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가. 어떤 여행자 동물은 지구를 알려준다. 1997년 미국에서 발행되는 저널 라이프지가 지난 천년의 인류사를 만들어낸 위인 100명을 선정에 실었다. 여행가 가운데 여기에 속한 이는 단 둘 뿐이었는데 마르코 폴로와 이본 바투타가 그들이다. 바투타가 누구던가 무려 30년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을 여행했던 인류사의 길이 남을 순례자이자 탐험가가 아니던가. 여행가나 탐험가 중에서는 타지역 사람 문화 풍속이 아니라 대자연에 끌러 여장을 꾸린 이들도 적지 않았다. 수심이 무려 10km가 넘는 마리아나 해구 그 컴컴한 심해에 들어갔던 자크 피카르 남극 대륙을 탐험하고 펭귄의 알을 가져왔던 앱슬리 체리 게러드 망망대해를 혈혈 단신으로 가로질렀던 세라 아우튼이 행성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껴보려고 떠났던 수많은 이들을 대표하는 이름들이다. 그러나 여행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른 동물들도 사는 동안 자주 여행길에 오른다. 물론 이들에게 여행이란 여행하는 삶이거나 삶을 위한 여행일 것이다. 하지만 곰곰 따져보면 인간에게도 여행이란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던가. 많은 동물이 서식지를 옮겨가며 노마드 애니멀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내 관심을 끄는 이들은 장거리 여행을 하는 그래서 지구의 물리적 크기를 가늠케 해주는 녀석들이다. 물론 이들의 입장에서야 사는 데 필요해서 오갈 뿐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구라는 큰 물에서 노는 동물들임에는 틀림이 없고 거의 섬이나 짐베 없는 소국에 갇혀 사는 나 자신의 옹색한 처지를 이들의 삶에 비추어 보면 탄식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더욱더 큰 물에서 노는 저 장거리 여행 동물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5천년 가까이 산 캘리포니아의 어떤 나무는 지구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지구의 난 길을 5만리 넘게 오가는 어떤 동물들은 지구의 공간을 살아간다. 이들은 실존 자체가 장쾌하다. 이들을 따라가면 지구라는 집 전체를 볼 수 있는데 바다 동물로는 혹등고래가 대표적이다. 혹등고래는 최장거리를 여행하는 바다 동물은 아니다. 기록 보이자는 따로 있는데 북동 태평양 쪽 귀신고래가 주인공이다. 이 귀신고래들은 여름철 북쪽 끝 알래스카 쪽에서 살다가 날이 쌀쌀해지면 따뜻한 남쪽 바다인 멕시코 인근 바다로 내려가 출산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낸다. 몇 년 전 이들이 오가는 거리가 2만 2천 킬로미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록 보유자로 등극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구의 바다를 상상하도록 자극하는 동물은 귀신고래보다는 혹등고래인데 바다 전역에서 거주하는 데다 북방구와 남방구 양쪽에서 여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머리에 혹이 있어 혹등고래라 불리게 된 이 녀석들은 가만들여다보면 매력 덩어리다. 피부는 대개 검푸른 빛이어서 바다라는 배경에 썩 잘 어울리는 풍모인데다 고래뛰기 같은 퍼포먼스에도 능하다. 관찰 기록에 따르면 200회를 계속 뛰기도 한다니 내게는 이들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는 일이 버킷리스트에 속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혹등고래 수컷이 짝을 유혹할 때 부르는 노래가락은 실로 오묘의 동물인 부르는 노래 가운데 형식이 가장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7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에 출연한 가장 신비한 동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실존 자체가 곧 지구의 신비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물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최다 득표 그룹에는 고래가 포함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나는 혹등고래를 꼽고 싶다. 혹등고래들은 다른 고래들에게는 없는 기관을 하나 거느리고 있다. 바다의 물기를 저어가는 거대한 노 5미터 가까이 되는 가슴 지느러미다. 녀석들의 노마드 기질을 바로 이 상징적 기관이 넌지시 일러준다. 가을이 깃들면 육지에 산 화렵수들은 잎을 떨구고 겨울 눈을 준비하지만 바닷속 혹등고래들은 긴 가슴 지느러미에게 일을 시킨다. 여름철 잘 지내던 남극 또는 북극의 바다를 떠나 더 따뜻한 바다를 찾아 열대지역 바다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유는 하나 온화한 바다 환경이 출산과 양육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이들은 여기서 새끼를 낳고 기르면서 한 시절 잘 지내다가 봄이 찾아들면 새 생명과 함께 다시금 남극이나 북극 쪽을 향해 길을 떠난다. 고래의 신비는 과학이 풀어주지만 그렇다고 신비하다는 느낌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과학이 속시원히 의문점을 해결해준다 해도 남아있는 신비한 느낌을 우리는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생명과 생물의 신비를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매개해주는 과학과 그 신비를 그대로 드러내고 보전해주는 예술 이 둘이 상충하고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고래에 관한 한 꼭 알아야 하는 예술가가 있다. 1981년부터 2008년까지 17개국 79개 도시에 무려 100점의 고래 벽화를 그려 설치한 로버트 와일랜드가 그 주인공이다. 백번째 벽화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해 여러 중국 예술가들과 3천명이 넘는 중국 어린이들과 공동으로 제작했는데 진정한 공공미술 사례일 것이다.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아쿠아리움에 설치된 와일랜드의 81번째 작품은 실제 크기의 대서양 혹등고래를 보여준다. 겨운에 쿠바그네에 살다 새 식구를 얻고는 따뜻한 봄이 오자 아이슬란드 쪽을 향해 여행길에 나선 어느 혹등고래 모녀. 북쪽으로 향하는 이들의 바닷길 여정을 이 여정을 감싸고 있는 지구라는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집을 나는 잠시 눈을 뜬 채로 상상해 본다. 지구에는 없는 기이한 목관악기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며 새 집을 찾아가는 한 쌍의 식구. 아마 지금쯤 내 상상 속 모녀는 따뜻한 남녁바다를 찾아 다시 여행길에 올랐을 것이다. 지구에 대한 상상 속 모녀는